강원 FC가 강호, FC서울을 걷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리그 12차전에서 이근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정조국, 디에고가 연속 골을 터뜨려 FC서울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5승 3무 4패, 승점 18점을 기록한 강원은 FC서울을 제치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오는 27일 오후 6시 포항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리그 4연승을